안녕하세요. 박진영 씨 하면 이 종말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. 집에 갈수면 펜네트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. 제가 하나 찍고 그다음에 사무 하나 찍고 땅에 하나 하고 세 개. 이미지 변신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. 어떤 제안이 왔었어요, 제안이.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다 하면 안 되니까. 밀당을 하시네. 괜찮아요. 제일 궁금해요.